뭐하라는거지? 미디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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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뭐하라는거야 여기서 아니 더 가야되네 저 꼭대기까지 가야돼? 꼭대기로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올수가 있나? 길이 있네 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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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? 이리로 가라고? 어이씨 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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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리 비틀거리지? 어디까지 올라가야돼 보여 빛이 보여 여기 더 올라가 얘네 뭐하는거니 어이 광신자 집단 뭐야 좀비들을 공격을 하네 칸? 나와보소 진짜 신기하네 좀비들을 공격을 하나 보이네 아 얘야 얘 아니네 오히려 많은 오토바이들이 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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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술사인가? 좀비들한테 공격 안당한건 둘째치고 얘네를 마음대로 부리는것 같네 저 교육 상도 라인아웃요 주술사 보스 뭐하는..뭐지 얘네? 아 뭐야 이놈의 새끼 나한테 뭐하는 짓이요 야야야 안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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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연기를 마시면 준비들이 날 것 같구나 신기하다 갖고 싶다 또 기억이 없 I believe in you! Who are you? 답답해 문도 안 열리고 여기서 뭐하라는 거지? 다 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후 동영상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봐 자 여기서 빨리 가자 빨리 여길 넘어가 볼까? 여길 넘어가 볼까? 여길 넘어가 볼까? 첫 번째로 생각해 볼까? 트랜스는 몇 시간 동안 오래 걸렸어 트랜스? 그래서... 그 후크도 안 쏴고 후크도 안 쏴고 다시 해볼까? 어머니의 아우라가 없지 그러나 너의 뇌와 뇌가 씻어졌어 바이러스는 그 후크도 안 쏴고 그 후크도 안 쏴고 그 후크도 안 쏴고 그 후크도 안 쏴고 답답해 너는 연락해 볼까? 아 그래도 저를 한부따리 캐고 가는 것 같아 이제 점프 됐네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 담 넘어갔다 와볼까? 카일! 카일! 리니아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봐 얼마나 오래 걸렸지만 근데... 나는 무인이야 내가 봤어 그... 그... 그 후크도 안 쏴고 그... 그 후크도 안 쏴고 그 후크도 안 쏴고 리니아? 안녕? 나... 나... 다 풀렸어 다 풀렸어 죽었다 이제 혼자 갈까? 혼자 갈까? 혼자 갈까? 빈 가방이 저렇게 두툼해 막혔고 막혔고 멍청한 놈 저 뒤를 막으면 어떡해 이 앞쪽으로 좀비 들어오면 어쩌라고 여기까지 어랩살이 왔으니까 기름도 좀 빼가고 싶은데 이 차는 기름을 어디서 빼는 거야? 다 주소가 다 훔쳐가 태어날 때부터 내 거였다는 느낌으로 아... 집공사 저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네 인테리어 공사 다 훌치고 하니 도대체 하니 하니 한글자막 by 한효주 쓰레기통 못 열고 아 됐어 다음 미션 뒤로 고고 아 이 괴물 같은 놈이 있어 아 이 괴물 같은 놈이 있어 왜 왜 왜 왜 여기 돌트를 잡아야 되나 계속 나오네 야 우정 뒤집이나 나 좀 바빠 돌트를 우선 한번 잡아야 되나 봐 어디 가니 왜 이 빠르니 너 와 겁나 빨라 저걸 어떻게 잡어 차에 기름도 없고 일로와 아이씨 저거 터지는 은다 아이씨 저거 터지는 은다 빨리 자해 빨리 자해 빨리 자해 잠깐만 어디로 가니나 또 아 저 폭파는 진짜 이 빨라 볼트 잡는다 놈 오케이 빨리 가 빨리 별것도 아니네 아 기름 채우자 기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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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 한 목적지 겁나 멀어 위로 가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길로 가 길로 길이 없다 내려가야 돼 아 터지네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아 거참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아 거참 야 드러워 앞에 안 보이잖아 아씨 내가 모르고 동쪽으로만 가면 안 되는데 아 아 나 진짜 폭파 괴물들 아 겁나 쫓아오네 미치겠네 여기 또 빨간 마크는 뭐야 불 불 불 여기서 아 뭘 하라는 걸까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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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쓰레기통 내 사랑 쓰레기통 계속 계속 안 돼 안 돼 안 돼 미끄러지기 갈 길이 뭔데 파쿠르 기술 이제 몸에는 완전히 익숙하지가 않아 옛날에 원작의 기술 다 잊어먹었어 빨간 애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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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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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일로와 저거 뭐니 우는 애기가 있나 애기 귀신 야이씨 이걸로 날 찾는 거야 얘 어우씨 어우 소름끼쳐 요집인데 미니맵에 있는 애가 지금 아 찾았구나 나 나 나 이거 피 좀 놓치고 조심 들어가자 어떻게 들어가야돼 이거 야 야 야 뒤에도 있어 일로와 일로와 야이씨 환장하겄네 피를 묻혔는데도 널 찾아내네 빨리와 빨리와 시간 없어 빨리와 일로와 들어와 야이씨 야이씨 위에서 좀 떨어져 야이씨 위에서 좀 떨어져 비패어 빨리 들어와 야아 왜 얘네들도 내려오냐 이 위에 뭐가 있는데 더 위에 있어? 뭐하라는거지? 그래 이 집에서 뭐 해야되는데 그래 이 집에서 뭐 해야되는데 아잇 끝내 시끄러워놈 아아 요즘 오야야야야야 나까지 떨어진다 아아 나 거참씨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 아야 야야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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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올라오는 애가 뒤에도 있고 호이씨 호이씨 아야야 이씨 아 왜 후쿠가 안 날라갔지 여기 점프하면서 떨어질 때 후쿠 바닥에다 쏘면 앉아있는게 착지 말도 버벅이고 되는게 없는 날 나이스 아 나 이거 따는거 진짜 잘해 너무 좋은것도 아니고 뒤땀온거 같은데 나 왜 이리 먼데서 태어났니? 아 아 아 여기 울고있는 애기들을 다 죽이라고 아 거참씨 야 빨리 가 빨리 가 어디 어디 아 쟤 왜 저기서 멈췄니 저 뒤인가 어디 있는데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 아닌 것 같다, 차 아닌 것 같다, 차 아닌 것 같다. 아, 씨. 오우 씨. 됐어, 됐어, 됐어. 오우! 이쯤에도 뭐가 있다는 건데. 가다가 이제 빨간 놈들 많은 곳. 아, 나 진짜 우는 애기 너무 싫어. 빨리 빨리 빨리. 아이, 빌어먹을 미션 빨리 끝내버리자. 꾸꾸꾸꾸꾸. 여기. 이 금방. 어, 여기 이런 데가 있네? 잠깐만, 여기가 아닌데? 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봐. 잠깐만, 여기 그거 아니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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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, 거기, 그거. 거기네. 우체국이네, 우체국. 오우. 어딘가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는데. 멍청한 거. 멍청한 거. 야, 씨. 피하냐? 일루와, 일루와. 멍청한 거. 어디로 가야 될까? 아, 나 그 빌어먹을 애기 울음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. 어딨니? 저거 노란색 올라오는건 에어드럭 같은데 이게 소리가 안들려 이쯤되면 들려야 되는거 아니야 이정도까지 왔으면 자 릴링이 어디로 꽂히냐 야 이러다 밤 되겠다 에어드랍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야 이 빨간놈들 바로따라오네 여긴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냐 아우 기맞고 있어야되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눈으로 와 얘일로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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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도 있고, 뒤에도 있고, 뒤에도 있고 야이씨 빨리 죽어 빨리 나 피 먹어야 돼 피 여기 어떻게 돌아가 진짜? 환장하겄네 아야야야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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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건물이네 이 건물 야 비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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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 말았어 비겨 위치 알았어 어디 어디 애기 어디 있니 아우씨 위로 가야돼 위로 위로 가는 길이 어딘데 아래로 가는거 아냐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바깥치잖아 아아 나 진짜 죽갔네 죽갔네 아우 나이씨 아우 나이씨 야 구우지마 총알 아까워 여긴데 여긴데 아아 빨리 깨고 싶은데 나 여기 빨리 나오고 싶은데 이 집 어딨다는 걸까 우선 좀 먹을 것 좀 먹고 야 누워있어 야 누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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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건 알았는데 어떻게 올라가 야 지금 바깥에서 울린 것 같아 이 집이 아닌 것 같아 한 번만 더 울어 위에서 들리는구나 2층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아 또 잔뜩 들어오네 들어와 아아 총알 아깝게 진짜 빨리 와 야 들어와 장전 완료다 들어와 야 말고 빨리 빨리 죽어 빨리 들어와 아이씨 올라갈 수 있는데도 미치겠네 아까 그 아래층으로 가야되나 아래층 가는 길이 어디였지? 아래층 가는 길이 어디였지? 아 애들 또 들어왔어 후라시 후라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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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까 여기 아니었잖아 맞아 야 나 진짜 나 진짜 유지? 들어와 여기도 아닌데 너 일로와 미안해 얘기야 하나 더 있어?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아 싫다 싫어 야 이건 또 열어야 돼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좀비 소리 들리는데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피하는 거 보소 빨리 들어와 야이씨 내가 너네들을 괴롭기는 애기를 죽였는데 고맙다 너네 탈망주 아 저 침 어딘데 이지 여긴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긴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는 애기가 안 울어주네 너네하고 놀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내가 이번에는 애기가 아니라 이 사운드를 따라가야 되나?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야 따라오지마 이씨 야이씨 또 있었어 좀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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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뭐하니 아 뒤에 뭐야 야 너 안 죽었어? 아 효력없는 기였어 이씨 죽어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야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뭐 계속 들어와 얘네 미치겠네 아 아 아 나 뭐 요즘 뭐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아 아 아 아 아 야, 이것들 진짜 퀵스드시 웃는구나. 이 집인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퀵스드시 웃는 곳이 없고 야야야야 여기도 아까 발성능이 없고 무슨 삐엉삐엉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? 헐... 헐... 어우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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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싫어 무슨 올라가 헐... 이쪽에 안에 빨간 좀비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야 될까? 1층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나? 1층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나? 흠 얘를 여기서 다 죽이고 저것들 열고 넘어오네 아아... 야야야 쨔쨔쨔쨔쨔쨔쨔쨔 그거 언제 다 죽이고 있니 아 진짜 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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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죠 좋아좋아 아 미치겠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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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눈 닫아 티비 소리 도대체 뭐야 다 챙겨 다 챙겨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래층에도 좀비가 있건 말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난 무서울게 없어 끝 아 힘들었다 애기 티비 보고 있었네 뭐야 스펀지야? 이제 무사히 탈출만 하면 되는데 아 얘네 이거 포기를 모르는 애들인데 죽어서 갈까? 죽어서 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아우 팍같아 이씨 쩨쩨쩨쩨쩨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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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가 있는 데까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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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 내 차 내 차 내 차 아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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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클리어 클리어 힘든 미션이었다 진짜 아아 그 성가신 애기들 너무 힘들었어 오 애들 포기를 모르네 계속 쫓아오르네 난 집인데 난 집인데 난 집인데 난 집인데 아야 이씨 넌 죽었다 이거 죽을거지 니가 택배했잖아 야 빨리 세 빨리 세 빨리 세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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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 클리어